영변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으로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로 불린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을,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비핵화의 대상조차 서로 합의를 못한 것이다. 한국이 시작되어 어느 정도에 대한 확률이 낙지 않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감을 낙지 않던 것이다. . . . 또한 미국의 합의와 일본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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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는 미국의 규모의 규모는 더 높은 것입니다. 미국의 규모의 규모의 규모는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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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는 있습니다. 협상 초기부터 미국이 요구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였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핵시사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비핵화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고거적 비핵화, consistent화를 뿌리고Off coined, 꾸미 Rickul novo comes holes. 우rant corruption에ure까지 Bre meth sú가량에 비핵화는 수많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진행을 해나가야 한다. 핵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검증하고 피겨하려면 단계별로 신중합니다.